한글자막 by 한효정 꽃이라고 불려를 흐르며 잎이라고 다 회복되나 상풍에 뿌리나기 활개를 치면 오려지나 그 정도야 날 밝은 밤에 힘의 생각이 절로 난다 절시고 좋다 절시고 시와 자자 절시고 상풍 가기 산거람에 울고 나가는 절기랄기 정훈아가 안신다는데 국방에서 시갈리저너리 길건대에 끊어져 신경신고 쓰러전고 가라 절시고 좋다 절시고 시와 자자 절시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기차기 설리라더니 나를 두고서 이르는가 일상 중간이 가치를 살며 내 여다지도 못 보는가 언제나 인물 만나서 단수화라게 놀아볼까 절시고 좋다 절시고 시와 자자 절시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